그 다음에는 로마의 행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는 자유도시로 출발했다는 것이 행운이다. 로물루스가 이끈 토창민은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로물루스가 이끈 사람들은 어깨들 같은 끌렁끌렁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 위주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 사비니족의 여자를 탈취하는 여자를 도둑질하는 그런 일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조직이었다는 거죠. 지배받는 조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유의 맛을 알았고 자유의 맛을 알았기에 공화적으로 쉽게 성공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군주정은 사람을 타락시킨다. 애종에 익숙하게 맞는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군주정에서 백성들의 자유는 군주의 의지 군주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 아니냐. 백성들은 어떻게 좋은 왕이 있어서 자유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거는 왕의 시혜다. 그러니까 언제 뺏길지 모르는 두려움을 안고 있다. 그래서 항상 군주의 눈치를 살피는 온갖 짱구와 잔머리를 굴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 비굴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공화정 하기가 힘들다. 아마 피렌체의 예를 드는 것 같습니다. 피렌체는 원래부터 지배를 받았다. 그래서 공화정이 잘 안된다. 그러면서 공화정은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특히 백민들한테 중요하다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기족이나 군주야 자기가 남을 지배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죠. 그 대신 자유롭고자 하는 것은 백민이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자유를 가지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자유롭지 못한데 백민한테 더 중요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유롭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첫째가 백민과 기족의 갈등이었다는 겁니다. 로마의 자유보장범들은 백민과 기족의 불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자유를 희구하는 인민의 열망은 건설적인데 그것이 갈등을 낳았고 갈등이 민중의 여사를 반영하는 호민관 제도를 결국 도입하게 했다. 이 호민관 제도를 통해서 통치의 인민이 몫이 반영되었고 로마의 자유가 보호되었다. 그 결과로 로마 근국에서 그라쿠스 시대까지 약 300년간 추방이나 사형 이런 게 굉장히 적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된 국정이 이런 제도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사람은 굉장히 갈등을 싫어해요. 싸움도 싫어하고 그래서 우리 역사상의 사색당파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사색당파 이런 것 때문에 조선이 망했고 또 지금도 우리가 DNA상의 사색당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여당 여당 또 PTK 싸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 역사자들이 많이 주장을 하는데 사색당파 시기에 백성들에 대한 수탈이 없었다는 주장을 해요. 그 수탈은 언제 많았느냐 노론 독재가 됐을 때 안동 김 씨 세도 정치가 갔을 때 가장 극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 간에 어떤 갈등이 있고 조금 다투고 이런 것은 오히려 국민들을 위해 더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여야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만 또 한 백 년 후에는 이 시대가 좋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고 그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고쳐가느냐 그 흡수하느냐 그 갈등의 힘을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호민관 제도가 그러니까 쉽게 탄탄대로 간 건 아니고 위기가 옵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 여러 가지 법률이 불문법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생길 때 계속 이게 정폭이 되는 거라 또 분쟁을 해결하는 데서 그 불문법을 잘하는 기족들한테 더 유리하고 그러니까 택민들이 이게 맹문화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 맹문화를 하기 위해서 시민위원회가 구성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호민관과 집정관 제도를 폐지를 합니다. 그 이유가 민중들이 입장에 볼 때는 집정관이 보기 싫은 거에요. 저 기족패 만드니까 저 없애야 된다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기족들 입장에서는 호민관이 또 보기 싫은 거에요. 이놈들이 맨날 때만 쓰고 그 요구만 많이 하니까 호민관 제도 없애버리고 모든 근안을 시민위원회에 몰아주게 됩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출발은 좋았어요. 아테네에 사람도 보내가지고 솔로노의 법도 연구하게 하고 그래서 10표법까지 거의 완성을 하고 공표 1부 직전까지 옵니다. 그때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라는 친구가 이 시민위원회를 좌지우지 할 정도로 굉장히 영랑이 뛰어난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아 이게 부분만 더 추가하면 이게 완벽해질 거 같아 그러니까 좀 기간을 연장하자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 팽민들을 특히 잘 꼬셨는데 이 사람이 당시에는 굉장히 팽민편을 들여가지고 팽민들이 많이 지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2위원회 이 사람이 대선출이 되고 기간도 연장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또 많은 위원들을 아피우스는 자기 사람들로 채우고 그러다 보니까 아피우스의 근안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12표법을 완성하니까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는 굉장히 거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참주처럼 행동도 합니다. 자기 경무원이 원래는 12명이었는데 그걸 120만까지 늘리는 자기 나우바리를 넓히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아피우스를 갱기 시작합니다. 아 저 친구 좀 이상하다 갑자기 왕처럼 행동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12표법이 완성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백민들이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 너희가 좀 기족팬 많이 드는 거 아니냐 이런 불신도 표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급변하게 아피우스는 기족팬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민의 사랑이 점점 시그가는데 이제 참주로서는 굉장히 약점이죠. 참주는 인민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인민을 잃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또 개인적인 일탈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호민관 비르기뉴스의 미인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그 딸하고 결혼하려다 보니까 법이 위배되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는 기족이고 비르기뉴스의 딸은 평민이라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짱구를 굴린 게 뭐냐면 비르기뉴스의 딸을 노예라 그래가지고 밑에 있는 어떤 노예부하의 딸이라 그래가지고 잡아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비르기뉴스에 돌아와가지고 그 딸을 만나고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네가 노예 상태에 있는 걸 내가 볼 수가 없다. 네 노예를 해방하려면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죽이는데 이 사건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특히 백민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백민 군인들이 카피톨리노 언덕에서 농성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시민위원회는 폐지가 되고 호민군과 집정관제도가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피우스 이 친구가 속마음은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잘못은 드러나진 않는데 여자 문제를 잘못한 것은 확실해요. 그것 때문에 재판에 올려졌고 재판 직전에 자결함으로써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호민관제도가 갖추어짐으로써 로마는 왕정, 기족정, 민주정 요소를 골고루 갖춘 혼합증이 완성이 되고 이 힘으로 로마는 계속 공화정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기케로는 왕정, 기족정, 민주정이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어야 좋은 국가를 가질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원래 아리스토텔레스에 알 것 같으면 왕정이 타락하면 폭군이 되고 기족정은 과두정이 되고 민주정은 또 중우정치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왕정, 기족정, 민주정이 골고루 조화를 이뤄야 그런 단점을 다 털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가 좋다는 그런 입장을 취합니다. 왕정을 상징하는 건 두 명이 집정관이고 민주정은 호민관 그리고 기족정은 원로운이 대표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미국의 민주정치를 보면 혼합증정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왕정을 대변하는 것 같고 항원이 2년마다 선출을 하지 않습니까? 민중의 대변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원은 6년마다 뽑고 영역도 주에 두 명만 뽑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은 종신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족정적인 요소가 담긴 게 대법관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상원도 원래는 굉장히 기족정직 요소가 처음 설계할 때는 되어 있었어요. 주의회에서 간선제로 뽑았었거든요. 그런데 1913년 미국 헌법 개정 때 직선으로 바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상원은 처음에는 일부 직역단체의 지지를 받다가 처음에 넓혀집니다. 그러니까 3선, 4선, 5선 이렇게 넓어지고 나중에는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간다고 합니다. 미국 상원의 여러분들이 그 모습이 바로 기족정적인 요소인데 이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발전해 왔는데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약한 부분이 기족정적 요소 같아요. 대통령은 당연히 왕정 비슷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국회는 4년마다 선거를 한 데도 불구하고 지역구 신경을 엄청나게 쓰잖아요. 짝이 되는 게 중요하니 민중의 의사를 대표하는 그런 성격이 강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두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법원이 해야 되는데 진안정부에서 대법관도 잡아놓고 대법원장도 구속시키고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이 권력의 신여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마지막 어떤 보류기도 하고 마지막 결정권자가 역할을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감명받았던 것은 미국의 나는 엘고 부통령하고 부시대통령하고 선거가 붙었을 때 부시대통령이 선거인단의 표는 많이 가졌어요. 그렇지만 전체 국민들의 표는 엘고 그분이 많이 가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첨예한 대립을 가져왔는데 그걸 대법원이 판단을 해주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표를 엘고가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거를 하는 규칙은 선거인단에서 뽑기로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선거인단 표를 많이 얻은 부시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판단을 내려줌으로써 혼란을 잠식시켰는데 그런 말의 힘이 권위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런 기족정적 요소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종신을 보장하는 거 우리는 지금 6년인데 대법관님께 저는 늘려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한 15년 하고 그 대신 나와가지고 배노사님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른이 부족한데 그 어른을 찾는 노력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한 분을 제가 소개시킬까 합니다. 우선 6.25 한국전쟁 당시에 몽클라르 장군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이분이 원래는 그 당시에 삼성 장군이었어요. 한국전쟁이 벌어질 때 근데 이제 유엔 이름으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 프랑스는 참전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인도 차이나 문제도 있고 또 미국 주도하는 전쟁인데 대의가 그래서 훌륭한 것 같지도 않다 하면서 빠질라 그랬는데 몽클라르 장군이 적극 참전해야 된다는 의지를 포명합니다. 그래서 겨우 일개 대대만 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분이 삼성 장군이 믿어서도 스스로 4등급을 강등해서 대대장으로 이 나라에 옵니다. 그래서 그 집행리라는 곳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큰 공운을 세웁니다. 집행리 전투는 1951년 2월 달에 벌어지는데 일사후퇴 직후입니다. 미국이 만약에 이 전투에 지면 계속 밀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군 23년대하고 프랑스 대대 한 5,400명이 중공군 사계사단 5만명과 싸운 전투입니다. 결국 승리를 하는데 여기서 프랑스 대대의 역할이 참 컸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외인부대 출신이 많고 이래서 전쟁의 베테랑들이었답니다. 가장 방어하기 어려운 개활지에 프랑스 대대를 배치를 시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령관이 보니까 이 부대가 훈련이 잘 된 군대라 생각되니까 가장 어려운 영역을 담당을 시키고 했는데 원래는 개활지를 공격할 줄 알았는데 중공군이 공격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꽹과리 치고 다른 데 가서 치고 있으니까 계속 침묵하면서 적진을 바라보는데 캄캄한 어둠 속에서 중공군이 슬슬 접근해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조심조심 접근했는지 10m 앞에 올 때까지 몰랐다 그래요. 어느 병사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프랑스 병사가 그러면서 상관의 명령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조명탄을 터뜨립니다. 조명탄을 터뜨리니까 바로 10m 앞까지 와 있는 거야. 그때보다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와중에 엄청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3일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5천명과 5만명의 싸움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무리 미군이 활익이 우세하다 하더라도 그 숫자라는 게 무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전술과 리더십으로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이걸 우리 국민들이 모릅니다. 집행리 전투 이런 걸 상당히 잊혀진 이야기였는데 김성수 변호사라는 분이 이 집행리 전투를 알리는 운동을 한 15년간 했어요. 집행리를 사랑하는 모임을 이끌어왔는데 아까 말한 몽클라르 장군하고 프랑스 대대를 기리는 일을 한 데 15년간 자기 돈 써가면서 그 일을 해왔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암울하고 힘들고 희망이 없어 보이더라도 이런 분이 볼 곳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에레미야가 모두가 바할신에 굴복하고 저 안에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아니다. 니 말고 실체면이 돼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 사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그나마 이렇게 평화를 번영을 유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봅니다. 이 전쟁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남북전쟁에서 게티즈버그가 버금가는 그런 전쟁이다. 한국전쟁사에서는 그런 평화를 하는데 여기 나온 분이 리지웨이 사령관입니다. 그때 2월 14일 날 전쟁에 한참 진행 중일 때 헬리콥터를 타고 집행리 23년대를 방문하는 그런 일까지 합니다. 지도자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역할을 한 분이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몽클라르 장군 이분이 메가드 장군인데 아마 이거는 집행리 전투 전에 찍은 것 같습니다. 이미 집행리 전투가 있을 때는 리지웨이 사령관이 됐고 메가드 장군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좀 아쉬움이 있다면 폴 프리먼 대령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폴 프리먼 대령은 전체를 전술도 자기가 짜고 그 위기 상황에서도 응급조치도 잘하고 이런 분인데 자기도 부상 자기도 부상을 입어요. 중공군 박혁포를 바로 옆에 터지는 바람에 죽을 뿐 했는데 부상을 입는 상태에서도 지휘를 계속합니다. 그 책임을 다하는 국민 정신을 기려가지고 미국 사관학교 교재에도 질릴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되고 군날 대장으로 진급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자유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이분들의 피 땀으로 얻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또 우리 후세에도 전달해 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김성수 변호사님이 그런 일을 하듯이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나라의 자유와 번영과 이 평화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다. 수많은 그 나라 사람들이 와서 피를 흘린 대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면 우리가 우리나라의 자유와 공화정을 지치기 위해서 더욱더 헌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